다음은 저희 완벽함을 추구하기에 만들어낸 7년원의 노하우와 2년원의 집중적인 투자로 해서 만들어낸 퍼펙션인데요. 퍼펙션의 가장 큰 특징은 헤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각 클럽들은 약 피스 10개 이상의 피스들로 모수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어서 헤드가 부풀어 오르거나 갈라지는 것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체력의 나무 80% 이상과 저희가 특수물질로 구워낸 수지타입으로 외폭식으로 밖에서 진공으로 구워내서 물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부풀어 오르거나 갈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다 젖가 1.5에서 고가 2mm 두께의 황동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다르죠. 황동에 6배에서 7배의 가격이 베리룸 카파로 되어 있어서요. 스크러치가 나거나 코팅이 덜 벗겨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닉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직진성이 정말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농공에서 제1회 대통령기가 열렸었는데요. 거기 대통령기에서 남자 개인전 시니어보 빼고는요. 저희 피닉스 골프채가 다 우승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K5 제일 고가채인 불사주 하나를 빼거든요. 이 퍼펙션이 다 우승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인기가 좋은 채인데요. 이 채를 티샷을 하게 되면 제가 직진성이 되게 우수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혹시 어렸을 때에 던지기를 하거나 돌팔매질을 하거나 활을 쏴보신 기념이 있으실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활을 쏘거나 돌을 던져도 제 손에선 벗어나지만 그 관역을 향해서 쭉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롱티샷을 하게 되면 정말 홀컵을 향해서 쭉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피닉스의 끝판왕, 피닉스의 혼을 담고 있는 불사주 클럽입니다. 불사주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샤프트 경량입니다. 샤프트 경량 45g입니다. 저희가 젖가 80g부터 고가 45g까지 샤프트가 있는데요. 샤프트 예를 들어서 80g인 샤프트로 샷을 했을 때 몸에 오는 충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45g인 샤프트로 샷을 하게 되면 몸에 오는 충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고가채, 왜 젖가채를 쓰지 않고 고가채를 쓰는지 잠깐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고가채의 장점. 첫 번째, 헤드 부분에 특허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스위스 팟에 맞지 않더라도 좋은 방향성과 어느 정도 비거리를 유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특허가 내장되어 있고 헤드 무게중심이 저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정확한 퍼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탄성이 좋은 페이스와 헤드와 샤프트는 작은 스윙으로 볼을 조금 더 멀리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샷을 하게 되면 몸에 진동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샤프트가 진동을 흡수시켜줘서 몸에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충격이 오지 않으려면 샤프트가 가벼워야 됩니다. 불사조 클럽의 특징 첫 번째는 샤프트 경량이었습니다. 불사조 클럽의 특징 두 번째, 넓어진 스위스 팟입니다. 헤드 부분에 아까 특허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팟의 범위가 약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하면 불사조 같은 경우는 스위스 팟의 범위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벌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불사조 클럽의 특징 세 번째는요. 헤드 디자인입니다. 헤드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시장생이 들어간 문양과 장수와 성공을 의미하는 99.9% 승금 한돈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클럽을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가지고 싶어서요. 한 달 이상 아침부터 새벽까지 알바를 해서 얻어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방화영하고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저는 선입금을 내고요. 돈 천 원도 깎지 않고 그대로 원금으로 그대로 주고 다 샀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소중하고 값진 채이기도 합니다. 저희 피닉스 파쿠골 부공의 특징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닉스 파쿠골 부공의 특징 예전에는 저희가 일반 사출기를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약 8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술 연구를 새로 위하고 금형을 새로 마치고 기계를 도입해서 일반 전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진공을 두어서 준온도가 아주 잘 나와 이 찌그러진 원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성과 반발력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 피닉스 공의 구조는 4피스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피닉스 4피스 공의 특징은 첫 번째 강한 내구력, 두 번째 고탄성, 세 번째 일본은 치료를 목적으로 했지만 저희 나라는 운동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비거리를 내쉬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거리가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파쿠골프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공을 똑바로 보내는 것. 직진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파쿠골프를 정말 잘 치기 위해서는요. 정말 헤드 밸런스가 잘 맞는 클럽과 헤드 밸런스가 좌우측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본인이 아무리 정확한 어드레스와 정확한 스윙계드를 해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드 밸런스가 잘 맞는 클럽과 그리고 직진성과 반발력이 좋은 볼 정확한 어드레스가 3위 일치되었을 때 최고의 베스트 샷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클럽에는요. 가장 저가체인 G1부터 가장 고가체인 불사조 클럽 2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혹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싶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클럽을 선택하셔서 50대의 탓수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회사 영상 광고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많이 졸리시죠? 아니요. 안 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